아, 재미없어. 아, 영혼까지 재미없어. 어? 천전협객전 M이 출시했다고? 어디 한번 접속해 볼까? 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. 오, 비주얼은 죽이는데? 캐릭터를 선택하셨습니다. 다 죽여버리겠다. 게임에 접속되었습니다. 오, 손만 쥐는데? 다 죽어라. 너도 죽다. 너도 죽어. 어, 뭐야? PK야? 아, 나 기본 장베들이 뭐야. 야, 38명 휘둘러.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. 아, 아, 씨. 사망. 아, 씨. 어디서 쪼랩 새끼가 감히. 기분 나쁘게, 이 씨. 뭐야, 지금. 어? 아, 진짜 만내들아 죽어도 되는 거야, 진짜. 이런 개XX. 아우. 나 겁나 세질 거야, 씨. 다시. 게임에 접속되었습니다. 다 죽었어, 씨. 나 겁나 세질 거다. 렐라 Kin god 성공. 성공. 그만해, 이 자식아. 니들 이제 다 죽었어. 다 죽었어. 어 이놈이다. 너 일로 와. 죽어 죽어 죽으라고. 최후의 일격을 날리십시오. 제가 게임의 폭력성을 실험하기 위해 여기 인터넷 조언선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내가 죽었잖아. 이 미친놈이다. 너에게는 굴욕을 나에게는 재미를. 오늘 담은 무역 천존협객전행. 지금 다운로드하세요. 누구 한 거 당해봐라. 어디 가는 거예요.